출구없는 극단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체병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범야권은 장애 즉표를 여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화요일 정치비상구에서는 거부권 전국을 포함한 다양한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구 나오는지 아시죠? 대장남매 출연합니다. 2부에서는 이인영 민주당 의원이 출연 순서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종왕자 김종대 의원님 오셨습니다! 충청도 이장. 이렇게 바뀌네. 충청도 이장이 아니라 특종왕자. 왕자가 됐어. 왜 또 이렇게 압력을 넣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충청도로 나온 이유는 중요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왜 그러세요 왕자님. 아니면 한번 갈까요? 내가 저번에 맹자가 지나가다가 예가 무너졌다. 순자가 지나가더니 의가 무너졌다. 한비자가 지나가더니 법이 무너졌다. 그러더니 노자가 지나가더니 얼마나 급했으면 여기에 쌌을까 이랬는데. 문제는 이 장면을 충청도 이장이 본격. 봤어요? 그랬는데 뭐라 그랬는지 알아?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씨부렁거리는데 치우는 놈은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이건 치우는 컨셉이야. 내가 다 치워드려. 걸리적거리는 오물들을. 오물들을 싹 다. 그래서 오늘 조금 답답하신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가 한 가지 치워드리는 정보가 있어. 어떤 겁니까? 특종왕자. 오늘 공수처에 김계환 사령관이 출석을 해서 목화 언론에서는 지금 박정훈 대령하고의 대질신문이 예정돼 있다. 이게 아침 언론에 다 나간 게. 어제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오전에 내가 확인을 해봤어요. 이 대질신문이란 건 결정적 순간이기 때문에 되고 있는가. 내가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확인이 됐어. 김계환 사령관이 완강하게 대질을 거부하면서 오전 10시 반 현재 버티고 있다. 야 그거는 어떻게. 대질신문을 안 하겠다. 안 하겠다. 버티고 있다. 아니면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본인이 진실을 구술하고 있다고 한다면 대질신문을 오히려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버티고 있다. 지금 이러니까 저번에 와서는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특종을 내가 공수처. 다른 언어로는 어디도 얘기 안 할 때 내가 단독으로 얘기를 많이 해드렸다고. 경향TV에서는 안 해서 내가 미안해서 오늘 내가 최초. 아니 그런데 그 앞에 최경영TV 묵비권 들켰잖아요. 최경영TV에서 얘기했는데 못 알아먹고 제목을 안 달더라. 나중에 보니까 우리 현명한 구독자들이. 다 찾아줬어. 최경영TV에서 했는데요. 이런 바람에. 좀 맹하거든. 그리고 그날 워낙 다룬 주제가 많아서. 그래서 여기 와서 내가 제3차 했는데 박정은 대령 대질을 한사쿠 거부한다. 그랬는데 이 과정을 한 번 다시 짚어보겠어요. 김계환 사령관은 원래 공수처에 5월 4일 날 출석을 했었어. 그래서 14시간 조사를 받고 이튿날 공수처가 박정은 대령하고 대질을 하려고 5일 날도 나오실 수 있냐. 그러니까 있다. 그래가지고 그 즉시 심야에 공수처에서 박정은 대령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일 급히 들어오시라. 옆방에 대기하고 계시라. 그러면 전격적으로 대질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지금 반쯤 무너졌다. 김계환 사령관이. 그러니까 박 대령은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5일 날 아침이 되자 이 낌새를 눈치채고 뭔가 이 압박의 수가 준비되어 있다는 걸 눈치챈 김계환 사령관이 돌연 출석을 못하겠다. 그렇게 말한 겁니까? 이래서 무산된 거예요. 이래서 무산됐는데. 중간에 변호인도 선임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15일이 지난 오늘 공수처에서 그동안에 또 갈구 닦은 거 이렇게 해서 다시 중단된 버튼의 재생 버튼을 다시 누른 거 아니야. 그러자 이제 한사 꼭 거부한다. 이거는 저번에 묵비권 행사에 이어서 또 하나의 일단은 어떤 회피 전략인 거예요. 그런데 본인 조사 때 묵비권을 행사하고 대질 조사는 또 거부하고 결국은 vip 경로설에 대해서는 본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상황으로. 하지 않는 상황으로.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고 어제 박정원 대령 4차 공판이 항명체 군사법정의 재편이 열렸는데 거기 나온 유재은 법무관리관. 또 김계환하고 똑같이 상부 외압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또 법정 질출을 했어요. 그런데 지가 유리한 건 기억이 또 잘 나. 이 얘기는 지금 소개해서 서설로 있는 얘기 때문에. 이거는 그저께 얘기예요. 그저께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똑같아. 전부 다 입을 닫았어요. 그리고 변호인 각자 선임에서 빠져나갈 권위하면서 한사코 박대령을 피한다. 한사코 피한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거 지금 확인 중인 거를 내가 법에 안 걸릴 만큼만 얘기를 해드릴 게 하나 있는데. 어떤 겁니까? 4일 날 4일 날 5월 4일 5월 4일 날 김계환 사령관이 심야의 공수처에서 나올 무렵에 중요한 인물 누구하고 바로 통화를 했어. 김계환 사령관이 누구랑 했습니까? 그건 내가 다음 시간에 이 정도의 적어도 장관급 이상의 무게 있는 인물인데 매우 중요한 인물하고 바로 통화를 해. 무슨 내용으로 통화를 한 거예요? 그게 공수처 나온 직후고 그래서 그 내용과 인물은 내가 다음 시간에 내가 얘기하기 계속 나간다. 다음 시간은 안 되고 이번 주 편의점에서 이번 주 편의점에서 저 그날 합동방송합니다. 동시송출 여기까지는 이제 특종 예고편이야. 그리고 오전에 오늘 박정원 대령 변호인의 김정민 변호사의 한마디가 지금 오후에 대한민국 언론을 다 들었다 놨다 하고 우리 독자들 모를 수 있으니까 소개 좀 해 주시죠. 상상도 못할 공직자가 아닌 육사 출신 군 법무관이 이 사건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관여했다. 관여했다.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도 못한 인물이다. 이렇게 해서 기자들이 지금 그 사람이 누구냐로 난리가 났어. 지금 계속 찾고 있죠. 육사 출신. 물음표를 찍고 지금 나한테도 전화가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판을 이걸 살살 내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건에 대한 진상도 다음 시간에 단절 말라서 안 돼. 이거 지금 좋습니다. 이제 이 후렴을 좀 인정하고 시청자들께서 화내셔요. 아니 오늘 보니까 계속 세 가지가 다 다음 시간에 일단은 소개를 안 드려가지고 일단 소개부터 할게요. 소개도 안 받았어요? 장윤선 정치현무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발로 뛰는 현장 기자 현달 장윤선. 저도 하나 만들었어요. 충청도의 힘처럼. 현달. 아니 주제가 이어지는 게 오늘 우리 장윤선 선배도 어디 갔다 왔냐. 바로 여의도에서 튕뼛에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국회 본청 계단에 제가 두 시간 정도 있었는데 더워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오늘 너무 뜨거워가지고 대통령이 열 번째 거부권 행사를 하고 야육당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시민사회에 같이 해서 오늘 항의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그 현장에 갔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용산해요? 국회 본청 계단에 정의당. 국회 본청 계단에 정의당. 국회 본청 계단에 정의당. 국회 본청 계단에 정의당. 정의당도 오시고 윗주당 뭐 야당 중에서는 개혁신당 빼고 다 왔어요. 개혁신당은 안 왔어요? 개혁신당 안 왔습니다. 개혁한 게 많은가 봐요. 아니 거기가 이 사건에 관심이 많은데 왜 그럴까? 이 사건에 관심이 많은데 이 사건에 관심이 많은데 안 왔고 그래서 좀 취재를 해봐야 되겠다. 왜 안 왔는지. 근데 어젠가 시사인에 이준석 대표 나와서 무슨 얘기 했냐면 지금 집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1대1로 전화해가지고 설득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집회하는 것보다는 자기들은 전화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좀 제 의결에 동참하도록 설득하는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전화하느라 바빴나?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왜 그게 뭐 한화를 한다고 다른 걸로 안 하고 그런 원리가 어디 있어요? 댓글창에 개혁신당 비판하는 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니 뭐 기자회견도 이제 동참을 했고 국회에서 여는 집회인데 원내 정당이 됐는데 굳이 뭐 안 나올 이유가 있을 것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간 개혁신당을 제외한 전체 야당이 오늘은 다 나왔고요.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까지 나왔으니까 사실상 원내 정당들은 다 나왔다고 봐야 되는데 개혁신당만 없었고 하여간 그래도 현장에 그 국회 본청 계단을 다 채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시민들 또 언론도 취재에 굉장히 많이 왔고 엄청 더웠다. 한여름처럼 더웠다. 오시자마자 냉수를 급히 찾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냉장고 신부 좀 갔다 왔습니다. 너무 더워요. 그런데 진짜 대통령이 화나게 하네요. 벌써 열 번째 거부권을 행사를 했다는 게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채혜병특검법이 갖는 아주 심각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저는 정말 간과할 수 없는 게 우리 아이가 군대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아이들을 정보를 믿고 군대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군대를 보낸 아이가 뭐 다른 것도 아니에요. 20살짜리 아들인데 어렵게 낳은 아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군대 보냈는데 그 물살이 센데 구명조끼도 없이 들어갔다가 이런 사망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철저하게 진상규명해서 누가 책임이 있는지 이 사람이 이런 사고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이 규책사유가 있다는 걸 부모님들께 알려드려야 정상인데 그건 전혀 하지도 않고 아직까지 수사도 제대로 있지 않고 오히려 대통령실에 누군가가 경로를 해서 대통령이겠죠. vip 경로설로 촉발돼서 수사회압 논란이 이렇게 커지고 급기야 본인과 관계되니까 거부권까지 행사를 하고 이게 벌써 열 번째고 이런 방식으로 되는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도무지 더 이상은 납득하지 못하겠다 판단하실 것 같고요. 이번 주말에 규탄 집회가 토요일에 25일이죠. 네. 25일 토요일에 규탄 집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아마 야육당이 또 다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도 개혁신당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시민사회와 야당이 함께 연대해서 하는 집회이기 때문에 그 규모가 굉장히 크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2016년 2017년 박근혜의 탄핵 국정농단 탄핵 그때 사태 때처럼 다시 한 번 또 촛불이 켜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어제 보니까 이런 모양새 취한 게 있잖아요. 대통령인 제2호권을 그냥 행사하면 되는데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특검의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그걸 또 오늘 국무회의 주제는 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렇게 하고 의결하고 뭔가 이제 그걸 제가 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대통령실에 또 백브리핑을 하고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마치 자기 문제가 아닌 것처럼 타자화하는 방식으로 이거를 내와 하잖아요. 아니 그런데 저번은 거부권 행사하고 이게 달라진 점은 굉장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속으로는 쫄아있다. 굉장히 지금 총선 이후에 불안해하는 모습이 역량하다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두들겨 맞긴 맞는데 막기는 싫고 그렇다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안 할 수는 없고 이런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완곡한 모습을 취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았어요. 뭐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등 야권이 특검을 추천한다는 등 이런 것이 부당하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이유를 달고 궁색한 모양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걸 봤을 때 자신 없는 모습이 역력했고 또 요즘 초선 당선자들 식사를 자주 했잖아요. pk tk 따로. 맞아요. 돌아가면서. 수도권 pk tk 다 따로따로. 그러면서 내가 당의 호위무사가 되겠다. 이런 대통령의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최상병권을 앞둔 초조한 권력의 민낯이다. 그런 점에서 이제 뭔가 운명적인 순간이라는 건 본인들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이 길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길을 국민들이 계속 알려드렸어요. 작년부터. 국정운영의 기조를 바꿔라. 그리고 문제적 상황에 대해서 해법을 계속 국민들이 알려줬는데 결국 안 듣고 안 보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피해야 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죄가 더 쌓여가는. 그렇죠. 마일리지가 더 쌓여가는 방식으로 간다고 하면 결코 본인에게 유리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마치 무슨 조폭 집단처럼 그런 모임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작년에도 보면 대통령이 야당과 싸우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국무위원들한테 당신들 그냥 장관된 거 아니고 국회에 가서 싸워라 말로 싸워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엄청나게 찬패를 했고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대통령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부권 그리고 예산 편성권을 빌려줄게 적극 활용해라 적극 활용해서 정치에 써라 그리고 오늘 보도된 pk 연찬의 내용 만찬 회동 내용을 들어보면 무슨 정치는 의리로 하는 거다 의리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호위무사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는 자기들끼리 무슨 친목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적 이익을 바라보고 해야죠. 그렇습니다. 국민적 이익을 바라보고 민의를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을 향해서도 우리가 호위무사가 되겠다 대통령도 당을 위해서 호위무사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언론 지면에 하는 것 자체가 아 이 사람들은 국민은 안중에 없구나 별로 중요한 이슈가 아니구나 국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 그리고 어떤 문제제기를 하든 안 듣겠다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겠다 이런 태도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김진표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의원들 초선의원을 상대로 의정연찬에 강연을 했다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북관에서 반복에 대해서 국회의장 직무 수행 중에 가장 자괴감이 든 일이었다고 얘기하셨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김진표 의장에 대한 평가가 다양한데 김진표 의장조차도 대통령이 거북관 행사를 자괴감이 들게 한 일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 양반 출장 맞다 왔나요? 오셨어요. 왔는데 그럼 진작 좀 그 얘기를 하지 왜 이제 다 끝난 마당에 이렇게 할까요? 글쎄 속색이기 때 엄청 속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제일 고통스러웠을 때가 민주당 국회의장을 향해서 의장실 앞에서 농성할 때가 정말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자괴감이 그거야말로 정말 자괴감이 드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우리 정치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지만 가장 한심한 정치를 한 분이 바로 그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하가 이제 거북관 행사했고 아마도 28일 날 자괴감 느낀 김진표 의장이 이제 보내일 소집을 하면 표결이 이루어질 거잖아요. 지금 산수를 해보면 그 17표 전부 다 참여한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의힘 이탈표 17표가 필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빠지는 사람 분모를 제거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25명이 불출석하면 된다. 뭐 이런 농거로 이제 그 안에 숫자들은 또 다양하게 있을 텐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 전화 많이 한다면서요. 이준석 대표가 전화를 많이 하는데 반신반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의원들 취재를 해보면 된다는 분들이 소수예요. 그리고 안 된다는 분들이 다수예요. 그래서 대체로는 아마도 21대 국회에서 제 의결은 그냥 부결될 걸로 보이고 아마도 22대 국회의 문 열자마자 바로 이거부터 두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바로는 해야 됩니까? 또 절차가 시간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차일피일 시간 그렇게 되면 7월까지 있는 통신기록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물 건너가게 되는 상황이 굉장히 자명해지는 것이고 진상규명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죠. 공수처가 상당히 수사를 해놨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국회의원들 선거 자체가 이번 투표 같은 경우에는 무기명으로 이루어진 데다가 또 여러 가지 보도들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낙천 낙선자들 숫자가 적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국회의장 선거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원론의 예측을 모두 깨고 우원식 의장이 된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혹시나 그런 세간의 예측을 깨고 혹시나 통과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랄까 개연성은 이런 것이죠. 어떤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지금 국민들 저항이 심상시간다. 이거 그냥 제 의견을 안 해주는 방식으로 됐을 때 당이 총선 때와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게 결국 박근혜의 길 아니냐 그러면서 어떤 파국적 상황으로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특검이 낫지 않냐 다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식의 어떤 구당적 사고를 하는 구당적 사고 구당적 사고를 하는 어떤 중심점이 있으면 가능하죠. 그러면 말은 못하지만 누구 하나가 그런 어떤 깃발을 올리면 그 얘기 자체는 맞다. 그때 박근혜 때 어땠냐 이거 거국내가 안 되고 특검 안 되고 하면서 탄핵으로 결국 다 쭈약의 상황이 같다. 아니 그러면 그게 그렇게 해서 굳이 국민들하고 우리가 싸움을 벌려가지고 이제 국회에서 얼굴도 못 쳐들고 다닐 바에야 차라리 특검으로 어느 정도 피해가 있어도 이게 더 정권 3년 가는 길 아니냐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구심점이 있다면 가능하죠. 그런데 지금 누가 그 입을 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저 국민의힘 내에서 심청이가 인당수에 몸 던지듯이 저 시퍼런 바닷물에 뛰어들 수 있는 용기 한 명이면 되는 거예요. 심청의 결단력이 있는 한 명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냥 개인 플레이로 나라면 찬성하겠다. 이 정도 나온 게 다예요. 맞아요. 이걸로 부족하대요. 안철수 의원 정도 아니에요 지금? 안철수 의원 또 한 명 더 있지 않았네요. 그건 지금 좀 후회하고 있을 거야. 괜히 그만해가지고 내가 시달리기나 하고 벌써 엉거주춤한 모습이고 이제 김웅 의원이 맞아요. 김웅 의원 맞습니다. 소신 투표를 했는데 그건 아무도 예측을 못한 거였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최근에 보면 낙선하신 분들 중에 당이나 아니면 정부를 향해 쓴소리하는 게 좀 있어요. 김영호 의원이라든가 조혜진호 이런 거 보면 매일 아침 방송 나와서 들어보면 쓴소리 위주로 하지 단소리 안 합니다. 설명이 필요하다. 김건희 여사의 등장과 관련해서 설명이 필요하고 명품백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된다. 이런 정도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매우 약하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얼마 전에 천목회라고 소위 국민의힘 소장파 30사고 낙선자 당선자 위주로 조직이 된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냥 본인들이 공정과 상식이 무너질 때 침묵했고 비겁했다. 이런 정도의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정조준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용기 있는 정치인들은 남원정 청신정 이런 사람들은 정말 정권을 향해서 아주 시퍼렇게 나를 휘둘렀었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의 용기가 부족한 거다. 그리고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누구 하나 특별하게 나서지 않는 이유는 일단 국회의원은 당선이 됐고 대통령하고 굳이 강을 세워서 본인에게 불리한 어떤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은 이런 측면도 있어 보이고 재취업 기회도 있고요. 재취업 기회가 90개나 있어요. 아직 자리가 비어있는 정부기관이 90개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최근 들어서 전화 안 받기 시작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됩니다. 어디 가기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상당히 이해관계에 따라서 좀 입장이 갈리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의제들에 대해서 대의 차원에서 공익에 봉사하기보다는 좀 사사로운 이게 흔들리는 이런 스탠스릭들이 굉장히 많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우리 국민들이 매우 불쌍하고 불행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우리 최병 사건의 최고 전문가 이제 우리 의원님을 모셨기 때문에 좀 여쭤보면은 어쨌든 공수처 조사가 따박따박 와서 김기환 사령관을 지금 두 번째 2차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이쯤 됐으면 지금 사건 개황을 어느 정도 좀 밝혔다고 좀 짐작하십니까 공수처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이제 방송에서 얘기한 대로 누가 똥을 넣었는데 비유가 그런 거 말고 좀 다른 거 없어요? 없어. 바지춤 올리고 두루마리 휴지를 손에 쥐고 있더라. 그러면 그 놈이 똥 싱겨. 그걸 또 이렇게 같이 본 사람이 많아. 그런데 문제는 이 배변 장면만 못 본 거야. 여기까지는 왔다고. 공수처 조사가 지금 그런 상황이다. 여기까지는 온 거라고. 심증은 거의 90%인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 갖고도 사실 판결은 재판부가 종종 내려요. 정황을 봤을 때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유죄 증거로.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도 이미 찾는데 꼭 결정적인 고장면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한명숙 총리가 돈 받은 게 결국은 안 밝혀졌는데도 유죄 판결 받은 게 이러이러한 정황으로 봤을 때 그런 어떤 판단이 판단이 된다. 그런데 그거는 진짜 재심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명숙 모여의증 사건은 진짜 재심이 필요하고. 그런데도 유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재판에서. 그런 경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 가서 꼭 호랑이를 봐야 호랑이가 산다는 걸 아나. 호랑이 발자국을 봤으면 호랑이가 산다는 걸 아는 게 이런 걸 개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연성의 영역은 지금 너무나도 차고 넘치게 충족이 된 거예요. 단 관련자들의 자백이 안 나온 거거든요. 그건 압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공수처 수사는 이게 용산의 문턱을 못 넘고 있어요. 그게 결정적 한계에요. 그러면 이시훈 공직기강 비서관이 유죄은 법무관리관한테 8월에 26번 전화를 했다. 그런데 그건 언론이 잘못 보도한 겁니다. 왜 그렇죠? 사실은 24번이고. 그 다음에 9월에 전화한 게 있거든요. 그걸 합치면 정확히 30회에요. 중간을 때려 맞추다 보니 26번으로 기사가 나갔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말씀드려요. 30번이다. 30번이다. 9월 초까지 이어졌다. 그러면 유죄은 법무관리관을 조사하면서 그걸 진술을 받았으면 당연히 이시훈 공직기강 비서관을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1? 21. 둘은 표리관계 아닙니까? 그러면 이 표리관계가 사건을 이루는 건데 지금 한쪽밖에 조사를 못했어요. 또 이시훈 전 비서관을 조사하려면 또 몇 달 걸려요. 워낙 인력도 없고. 하세벌이네 하세벌. 그러니까 저기 뭐냐 분명히 저놈이 똥을 싸긴 쌌는데 문제는 그거를 조금 더 완성하기 위해서 추가 진술도 봐야 되고 cctv도 봐야 되고 이런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만 갖고도 판단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 추가 자료들도 언론을 통해 속속 공개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 질의응답하기 전날의 브리핑 자료 같은 것들이 혐의자들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정리된 그런 문건도 보고가 됐다는 거고 최초의 수사 착수할 때도 그런 관련된 보고 내용들이 또 국가안보실에 전달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정확히 비춰볼 때 대통령실이 이 사건에 어쨌든 간에 핸들링했을 개연성이 높다. 그렇죠.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못 부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니까 실제로 이종섭 대사도 사실 아직 안 부른 거나 마찬가지죠. 맞아요. 이게 전반적으로 검사 4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몇 차례 지원해달라고 결제도 올리고 지원 요청도 했는데 하나도 지금 충족이 안 되고 공수처 내에서 완전히 고립돼 있거든요. 아 그 수사에 담당하는 부서가? 수사팀에. 그게 이제 공수처 사부입니다. 사부가 완전히 고립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내부에서부터 허드를 넘지 못해서 허덕허덕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바로 특검을 해야 되는. 거기다 이제 오동훈 처장마저 오게 되면 민주당에서는 오동훈 처장이 수사 대상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께 내가 조금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 정도 국민들한테 너무나 학습이 많이 돼가지고 이 정도를 보고도 딴소리하고 뒤집고 이러다가는 진짜 나라가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절단 나는 수가 있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 그다음에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이 전부 변호사 따로 선임해가지고 유재훈 법무관리관까지 각자 도생으로 갔어요. 개인 변호사인 거죠. 컨트롤타워가 무너졌어. 그런데 이분 지금 맞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모른다. 어쩐다 이러니까 아니 김계환 사령관은 박정원 대령 재판에서 대통령 경로하고 외압한 걸 말한 적 없다. 이래 부인을 했는데 공수처 가서 부인을 못하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아니 이게 이제 불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동안 박정원 대령 재판에 위증한 게 또 걸려요. 죄가 더 얹어져지는 거예요. 이제 세진다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진퇴양난인 거네. 그리고 법정에서의 위증은 이거 세다. 그렇죠. 군사재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세다. 장 선배 예를 들면 오늘 이제 우리 국회 갔다 오셨잖아요. 현장에 나온 의원들은 어떤 결의가 있습니까. 보면은. 전쟁이다. 전쟁이다. 이제부터 전쟁이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야당을 향해서 전쟁 선포를 한 거다. 상식적이지도 않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는 없다. 어떻게 싸우실 겁니까. 뭘 어떻게 싸워요. 격렬하게 싸워야지. 뭐 이런 반응이에요. 특히 박찬대 원내대표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결기가 있고 특히나 이제 거부권 행사 한 것에 대해서 조국 격신당의 조국 대표가 오늘 연설을 굉장히 뜨거운 연설을 했는데 이승만 시대에 거부권 행사가 몇 차례 있었는지 그리고 연단위로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이 1등이랍니다. 연단위 기준으로는. 1년에 5번씩 10번 했다. 이런 대통령이 없대 없었다. 그러니까 이승만의 길을 가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는 건데요. 큰 틀에서 보면 정치인들은 이제 윤석열 정부와 싸울 결심을 확실히 한 걸로 보이고 오늘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빌렸지만 사실상 집회를 한 것이고 그리고 사실상 이번 주말에 있을 장외투쟁을 매주할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각 당이 논의를 시작할 걸로 보이고 아마도 이 분위기가 당분간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오늘도 무슨 집중 행동 같은 거를 3시에 저녁에 7시부터 3시간 정도 한다고 해요. 민주당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이 상황은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으니 이제는 거리투쟁밖에 방법이 없겠다라는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잦은 거부권에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의회 정치 자체를 몰이해야 하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한고조 유방이 한 나라를 세우고 하도 정치를 개판으로 하니까 그 누구들아 강태공인가 누가 가서 그랬잖아요. 아니 전하께서는 말 위에서 천하를 얻으셨으면 이제 말에서 내려와서 정치를 하셔야지 계속 말에서 안 내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 정치가 완전히 그때 개판됐거든 그때. 또 한고조 유방의 부인이 아주 중국의 3대 악녀 중에 한 사람이라며. 그래가지고 막 그냥 난리해가지고 나라가 어지럽혀요. 통일은 그렇게 잘해놓고.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은 칼제비로 말 위에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전화를 얻어놓고. 그건 말에서 내린 적이 없다고 그건 말에서. 내린 적이 없으니까 저기 뭐냐 내려가지고 천하를 논하고 정치를 논하고 할 만한 어떤 위치에 내려온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아직도 말 타고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일단 끌어내려야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순간이 굉장히 이 정부 5년에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분수량에 지금 도달해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국민들이 어디까지 화를 내는지 테스트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험에 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국민이 응답해야 될 차례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지금이야 뭐 총선 직후고 또 야권의 압승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또 다들 또 민생에 바쁘셔서 뭔가 이렇게 확 피어오르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이게 박근혜 탄핵 때도 처음엔 그랬어. 그러다가 심리 걸 넣어버린 거거든요. 퍼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이나마이트가 터지기 전에 도화선이 불이 탈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다이나마이트까지 갔을 때 이때가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도화선에 오늘 불을 놔버렸다고. 시작이 됐다. 타들어가기 시작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제 저기 뭐냐 단체란 단체 입이 있는 단체 또 심지어는 어떤 개인들까지 엄청나게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아마 이번 주말이 전 고비일 거라고 보는데. 네. 이번 주말에 사실상 저도 지난 2016년 2017년 촛불혁명 때 5개월 동안 저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매주 토요일 촛불집회 취재를 했었는데요. 그때도 뒤로 갈수록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또 길거리로 나가서 국민들이 해야 되냐. 그런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선거 결과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충족이 안 된다고 한다면 힘을 보여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제가 작년에 국민의힘 관계자하고 취재를 할 때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걸 제일 두려워합니까? 제가 이걸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한 얘기가 뭐였냐면 사람 모이는 걸 제일 두려워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계속 모이고 있다. 촛불집회 계속 하고 있다. 그런 걸로는 안 두려워하고 정말 대규모 인파가 모이면 두려워한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재명 대표도 전두환 정권 때 박종철 사건을 오늘 거론을 했어요. 기자회견장에서. 그러니까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라는 걸로 국민들이 쏟아져 나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87년 6월 항쟁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를 다시 기억해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종의 충고를 한 셈인데 저는 국민들이 다시 또 길거리로 나왔었는데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질서정연한 분들이에요. 평화를 사랑하고 외국처럼 집어던지고 가스통 나가고 이런 거 싫어합니다. 기본적으로 평화롭게 집회하고 경찰이 잘 질서 유지를 하고 그리고 절대로 이상한 행동하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또 질서 있게 캠페인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민들이 다시 모여서 윤석열 정부의 경고장을 촛불 경고장을 달리는 수밖에 방법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김종대 의원님의 충청도 이장의 한마디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키워드가 오늘은 내가 상남자예요. 상남자. 상남자. 있잖아. 옛날에 전원일기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다방에 그때 레지라 그랬어. 거기서 일하는 여성을 레지라고 불러요. 총구석에 레지가 나타난 겸 그래가지고 저기 뭐냐 어떤 남자 집에 찾아와가지고 그 남자 부인을 만나 당신 남편 외상값이요 이게 수첩을 보여줘. 이걸 말이야 어 저기 뭐냐 여태까지 몇 달 치다 이게 도대체 밀려있다. 맨날 와서 먹고 갔다 이거예요. 그리고 한 벌태기 퍼대국 가니까 그 저기 저 배우자께서 얼마나 속이 생각해서 그러면서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라고 그걸 또 동네 아줌마들이 다 봤단 말이야. 그 관결 목격했군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제 남편이 옮겨. 그런데 당신이 이럴 수 있냐. 아니 우리 집 형편에 얼마를 퍼마신 거냐 커피를 갖다가. 그래가지고 뭐가 이래 많아 그러면 아니 먹다 보면은 여성종합원이 와서 저도 한잔 주세요 그럼 그거 사줘야 돼. 원래 그렇게 매출을 올리는 거야 시골 다방이. 그게 양수리 다방 커피요. 그리고 그때 다방 커피에는 커피에다가 달걀 노른자 생계란을 깨넣기도 했어. 쌍화탕이 아니고요. 아니 커피에도 넣어요. 커피에도. 나 그거 무지 많이 마셨어. 지금 저 믹서 커피가. 자기 얘기 아니죠 지금 이거. 자기 얘기야. 제가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밤에. 가방 좀 다니신 분이네 이분이. 이 충청도 양반이 말이야.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커피 좀 먹은 것 같고 마누라 뭐라 그러니까 집에 가서 한 밤 9시쯤 댕겨. 그래서 아까 왜 그랬어. 그러니까 멀려 그러니까. 거기 왜 그렇게 퍼마셨냐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그러면 남자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저기 내 친구도 있고 사회도 있고. 그랬는데 남자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먹을 수도 있는 거지. 하다가 새벽 3시까지 싸우는 게.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엄청나게 찌질한 거야. 그래 놓고 이제 부인한테 그렇게 해 놓고 나니 얼마나 미안했겠어. 그렇지.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했는데. 부인이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열받아가지고 두들기기 시작한 게. 뭘. 아니. 근육목포 깔아놓고. 이렇게 두들기는 거야. 방망이로. 아니 화투. 두들기기 시작한 게. 그것도 저 옆집에서 돈 빌려가지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옆집에서 돈 갚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남자가 그때서야 깨달은 거지. 아 내가 지켜주질 못했구나. 지켜주질 못했구나. 그게 상남자예요? 상남자가 노릇을 못했구나. 이렇게 돼서 전원일기가 끝나. 전원일기가.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서울지검의 부장들. 대검 부장을 8명 도합해가지고 32명의 검사를 날려서. 검사장급. 지급정신형으로. 그래서 왜 타지마을 궁전이 원래 그 마누라한테 져준 여름궁전이야 그게. 아 그래요? 몰랐네요. 상남자 왕도 있어.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 주었더니. 이제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 때 김건희가 드디어 이제 나와서 배식 봉사를 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그는 안 나왔어. 곧 전날 나오려고 그랬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출근할 때. 아 전담 수사팀을 구성을 지시했다.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 이래서 나오던 걸음이 다시 되돌아갔던 거라고. 그래서 안 나온 게 그게. 그러니까 다시 또 이제 그거는 그냥 하는 말이고 내가 검찰자를 통제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지. 하고 다시 나온 게. 그게 캄보디아 총리. 정상들 만나서 오찬할 때. 어 그거라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어제 뭐예요 그거. 그 사리 이훈식. 사리 그거. 그래서 일요일에. 원래 법요식에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법요식 가는 건데. 그러다가 이제 그리로 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초재선 초선의원 당선 5천짜리에 나온 거란 말이야. 그런데 식사는 못했대. 그래서 내가 이래 보니까 이 상남자의 길을 정말 이렇게 온 국가를 다동원해서. 걷고 있다. 걷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이런 상남자가 다시는 우리 국정에서 발견하기는 힘든 지경. 아주 높은 경제에 도달을 한 게 지금. 아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6일에는 이제 캄보디아 정상 5천했고. 그다음에 19일에는 사리 이훈식에 참석을 했는데. 아마도 이제 오늘도 내일도 계속 행보들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광폭 행본데. 그 의원님 보면은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다고 좀 느끼는 걸까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다기보다는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막을 수 있다. 네. 정치권 관계자들 취재해보면 이원석 총장 그다음에 인사를 쫙 해서 소위 얘기하는 친윤 검사 찐윤 그러니까 친윤 찐윤이라고 했다 하더라도 소위 얘기하는 김건희 여사 소환이 필요하다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그 라인들은 싹 다 또 교체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강고한 형태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 문제를 방탄할 수 있는 팀으로 꾸렸다고 판단을 하고 이 정도면 움직여도 된다. 그러니까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나올 생각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올 초부터. 그런데 선거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판단한 국민의힘에서 나오면 지지율 떨어진다. 비행기 타오면 지지율 떨어진다. 그러니까 절대 나올 생각 마라.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보면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 영수회담 때 이제는 당 생각 안 하고 내식대로 정치하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당에서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래 그럼 못 나가고 당에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래 그럼 못 나가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겠다. 검찰 인사 딱 하고 그다음에 민정수석 세웠으니까 사실상 대한민국의 사정기관은 대통령실이 다 컨트롤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이제는 뭐 그냥 마음껏 하고 싶은 거 다 하겠다라는 판단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6월에 대통령 중앙아시아 스탄뉴 국가들이 있잖아요. 히르키스탄 등등 세 3개국의 순방에 김건희 여사가 간다는 것이고 이거 말고도 다른 기획들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안 갈 데 없고 못 갈 데 없다. 다 가고 다 한다. 아니 정말로 이제 한중일 정상회의도 이달 말에 있다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그 아프리카 정상들과 회의도 있다는 거고 아까 말 중앙아시아도 간다는 건데 그러면 소환장이 날라왔어요. 그럼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저기 소환장을 날리는 수준으로 지금 간다는 징후가 전혀 없고. 그렇죠. 또 설령 온다 해도 나간다는 법이 없고. 보장이 없고. 약식 서면 조사 정도 하지 않을까.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사실 원래 제대로 하려면 명품백이 어디로 있는지 일단 증거물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해야 돼요. 그것부터. 대통령 기록물로 이게 됐다면 기록물에 관련된 서류와 절차를 다 검증을 해야 되는 거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증거물을 확보 안 하고 무슨 수사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명품백만 지금 소재를 얘기했고 나머지 양주 전기스탠드 책들 이런 거에 대해서. 향수. 아니 오히려 그 책 주은 사람 오늘 참고인 조사 받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권성이 변호사라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수사의 포인트가 어디로 간 거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박은정 검사 조국혁신당 당선인 인터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2단계로 하면 증거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반드시 해야 된다. 시도하고. 네. 반드시 해서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를 하고 창고는 어디 있는지 그 가방은 도대체 어디가 있는지 그래서 그 가방이 본 상태로 있는지 아니면 사용하는 적이 있는지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 수사가 전혀 그게 아니라 최재형 목사 소환조사 했죠. 그 다음에 서울의 소리 백은정 대표 수사를 했죠. 그 다음에 그 뭐 책 주은 사람 권성이 변호사 이런 방식의 뭐랄까 외곽만 때리는 방식. 본질로 안 가고 본질로 안 가고.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24일 날 있을 검찰 인사위원회인데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인사를 언제 하겠다라는 것을 발표하면 인사이동이 나는 것인데. 그럼 또 늦어져요. 만약에 바뀌게 되면. 그럼 사실상 여기에서 뭐 아시는 것처럼 그 김승호 1부장 명품백 팀이죠. 그 다음에 최재훈 반부패 2부장. 여기는 이제 그 양 그 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죠. 여기가 또 교체가 돼요. 그러면 또 새로운 사람들 기록 보고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사가 차의 필 미뤄진다. 그만큼 김건희 여사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 사이에 특검이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것이고 그때만큼은 내가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런 판단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 아니 지난번에도 이제 의원님 나오셔가지고 이제 그 백은종 대표나 최재형 목사 측을 갖고 있는 것 중에 일부 공개되지 않은 자료를 뭔가 보험처럼 갖고 있었는데 말씀하셨는데 그 백은종 대표가 어제 조사받고 나와가지고 본인이 이제 30분 분량의 그 영상. 명복배 수수 영상 원본과 그 다음에 제3자에 대한 인사청탁 증거를. 카카오톡 증거를 제출했다고 하던데 그게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까. 글쎄 뭐 저기 저도 서울의 소리를 자주 갖습니다마는 몇 가지가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 다 제출을 하면서 한 가지 더 뇌물수수 청탁으로 김건희 여사를 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러니까 우린 청탁을 했다. 그리고 그건 뇌물이었다. 그런데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최재형 목사가 뇌물 공여로 오히려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맞아요. 공여와 수수가 다 처벌받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렇게 했거든요. 나 죄 있다고 자수하는데 죄 없다고 검찰이 자꾸 지금 방화막을 치고 있는 형국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해서 서울의 소리는 뭔가 이전부터 대책을 갖고 있었다는 거 내가 이거는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백원준 대표 얘기가 귀가하면서 취재진한테 괄호 열고 닫고 청탁한 인물이 누구인지 어떤 주기를 청탁했는지를 포함해 명확히 진술했다고 밝히기는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청탁한 내용이 이제 최재형 목사 형인가요 거기에 대통령 추석 선물을 받고 싶다. 그러니까 오드라는 거 아니에요 선물이. 그게 아무한테나 안 가거든요. 대통령 선물이. 저도 명절 때 이렇게 보면 옛날에 많이 왔는데 정권 맡기니 안 오대.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노무현 대통령의 부부 이렇게 서명이 들어간 숙영이 왔다고 그걸 갖다가 집에 고의 모셔뒀어 제사 때 쓰려고. 그런데 우리 딸이 가서 홀라당 먹어버린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때 화를 내는지 선반에 있는 술인데 우리 딸이 술을 좋아해거든. 그런 겁니다. 대통령 선물이란 게. 그 정도로 귀하고 뭔가 존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한테는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 형님이면 나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런 청탁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찬에 취임 만찬에 들어간 것도 물론이고 대통령 선물도 받고 해서 나 청탁했다. 한 거다 이거는 청탁을. 본인도 대통령 초청 만찬도 갔잖아요. 그러니까. 만찬도 갔죠. 재벌들하고 사진 찍고. 재벌들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자기가 준 건 뇌물이었다. 참 용감한 사람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까지 하고 그러면 일단은 수사팀이 꾸려진 이상 이런 고발인 조사가 됐으면 그러면 당연히 그에 상응한 피고소인 고발인 조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당연하겠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검찰이 차일피일 시간을 끈다든가 물타기가 됐을 때는 오늘 최상병 거부건으로 인한 촉발되는 시민들의 분노에 그게 얹어져서 이제 올해 늦여름에서 가을 전국이 상당히 심각해질 겁니다. 이건 보통 사태가 아니에요. 장희선배 같은 경우는 사실 최재형 목사 인터뷰를 가장 많이 했는데요. 대기자들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심경이에요. 어떤 상황인 거예요. 조사받고 나서 한 번 모시려고 했는데 변호인이 지금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언론 인터뷰에서 혹시라도 실수하면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또 불이익이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인터뷰 안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이제 검찰 조사 이후로는 한 번도 모시질 못했는데 이분의 입장은 아주 분명해요. 그러니까 나만 준 게 아니다. 첫 번째. 다른 대기자들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명품백만 준 게 아니다. 양주도 있었고 고급 스탠드 도 있었고 화장품도 있었고 그 밖의 다른 옷이나 이런 거는 본인이 명품이 아닌 걸 안 받았으니까. 뭐 이런 게 있었다. 그런데 이제 명품백 문제만 한다. 그리고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 가운데 그 무슨 대학이죠 백성대 백석대 총장의 경우에는 뭐 천만 원이 넘는 문제가 대통령실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목격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부분은 조사하고 수사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래도 대통령 부인이 덮어놓고 남이 주는 거를 덥석덥석 받는 것이 만약에 그냥 체질화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검찰총장 시절부터의 생겼을 버릇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소환해서 다 수사하고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질 수 있냐. 그리고 지금 벌써 몇 달이냐. 작년 11월부터 하면. 그럼 회수로 이미 6달 가까이 되세요. 그렇죠. 7달이 지금 넘어가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수사당국이 대한민국의 공정화단 수사당국이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소환조사도 안 해. 압수수색도 안 해.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지나올 수가 있냐. 이런 문제의 의식이 아주 분명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가서 소상히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밝힐 예정이고 적절한 조치가 내려지는지 보겠다. 그리고 이분의 신분이 미국인이잖아요. 한국 국적이 아니라 미국 국적이기 때문에 자신을 출국 금지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출국 정지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지는 가능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국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보겠다. 대한민국 이대로 큰일 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는데 여기서 조금 최 목사의 어떤 본심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최 목사는 명품 빼기니 이런 것들을 공유한 게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고 봐요. 자기가 그런 무리수를 더 가면서까지 확인하려고 했던 다른 진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예를 들자면 이 정부의 무속과 관련된 주변인들과 여사에 의해서 국정이 완전히 장악돼 버렸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본질은. 그러다 보니까 디올 백도 필요했고 향수도 필요했고 또 책도 갖다 주고 이런 것이지 사실은 이런 것 자체가 어떤 그 자체로 중요성을 지니는 게 아니라 그 김건희 여사의 활동 변경이 굉장히 국정에 걸쳐 폭넓게 드리워져 있고 또 그 배후에는 청공과 같은 무속인들의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점령당한 정부다. 이게 최 목사 주장입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이 서사를 얘기하지 않고 계속 이 디올 백 디올 백 디올 백 이렇게 가는 것도 원래 최 목사가 원하던 건 아니에요. 그거는 본질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잘못한 게 법을 위반한 게 맞으니까 그건 그거대로 수사를 하되 이 모든 것은 국정을 농단하는 세력의 실체를 밝히고자 거기에 목표를 두고 벌린 거지 내가 겨우 이것만 갖고 폭로하려고 이 여태까지 한 거 아닙니다. 결국은 이런 국민적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냐면 여당에서도 쓴소리가 나오잖아요. 아까 말했던 보면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사라졌다. 갑자기 등장하니까 그 걸림돌을 치워서 떳떳하고 명분 있게 나와서 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부인 활동이라는 게. 그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김재섭 당선인도 하고 김명호 의원도 하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들을. 그런데 이게 보면 국민들은 모르잖아요. 왜 갑자기 나오셨는지를. 뭐가 해결됐길래. 왜 그랬는데 왜 숨어있었는지도 모를 뿐더러. 153일간 도대체 뭘 하고 지냈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대통령 부인이 가정주부는 아닙니다. 영부인이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가 아니에요. 평범한 가정주부가 명분 백 받은 게 뭐가 문제냐라는 식으로 선방심의위원회 위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서 또 논란이 됐었는데요. 사실 공적 활동도 해야죠. 명부인으로서 자기가 맡은 해야 되는 역할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이유도 설명도 없이 명품 백 사건이 딱 터지자마자 그냥 갑자기 네덜란드 순방 이후에 사라졌다가 아무런 설명 없이 띵 나타나가지고 그 사이에 있었던 건 대통령이 발언한 게 두 차례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는 KBS와의 신년대담에서 김건희 여사가 박절하지 못하고 매정하지 못해서 아버지 인연으로 밀고 들어와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만난 거. 그래서 그거를 쪼만한 파우치. 이거를 받았다라는 식으로 주고받은 거 보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기가 막혀 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난 기자회견에서는 현명하지 못한 행동으로 이런 일이 빚어진 거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드리는 중입니다.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과하는 중은 또 무슨 얘기냐. 말이 엉켜죠. 말이 엉켜요. ing형 사과는 또 처음이다. 이런 비판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 틀에서 보면 국민들이 보기에 김건희 여사의 행보와 관련해서는 뭔가 미심적인 행동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혜명이 필요한 영역도 많은 겁니다. 그런데 설명이 없고 그리고 그냥 뭉개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국회의 시간이고 국민의 시간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국회가 보여줘야 되고 법으로. 그리고 국민들은 행동으로 보여줄 때다. 이렇지 않고서는 이 정부의 그냥 무한 질주를 막을 수는 없겠다. 선거가 두 번이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지난해 있었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한 번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지난 총선에서도 또 보여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동풍이다. 이러면 그다음에는 직접 행동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이고. 최재형 목사가 지적했던 바대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멋대로 했을 때 빚어졌던 참극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 우리가 잘 보지 않았습니까. 최순실 씨가 연설문 고치고 이상한 의상실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뭐라 그랬어요. 봉황세 문양 청와대 문양 바꾸고 싶다. 그러니까 나 떠나 드세요 언니. 이렇게 취급을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부부지간이에요. 확실한 경제공통체이죠. 그리고 이 확실한 경제공통체 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취급을 받고 있을까. 녹취록에 따르면 우리 남편은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고 그냥 바보다. 방구나 뿡뿡 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민망한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계속 두고 보고 있어야 되느냐. 저는 김정민 변호사가 했던 얘기 최상병 사건의 핵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놔두면 알아서 법리에 따라서 해결될 일들을 갑자기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지휘관 어떻게 하란 말이야 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대통령실이 난리가 나고 부산스럽게 움직이면서 좀 더 영향을 또 받고 집단학명 수계로 막 엮고 그다음에 그 수사기록을 다시 탈취해 오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이렇게 일파만파 사건이 커지게 된 거 아니냐.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가이기 때문에 시스템에 따라서 다 법령에 따라서 가게 돼 있는데 가게 돼 있는데 이걸 그냥 대통령 말 한마디로 이리 움직였다 저리 움직였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니까 온 나라가 혼란투성이다. 그런데 이것은요 최근에 보면 kc 사태에서도 빚어지고요. 또 멀리 가면 만옷에 입학 취약연령이나 그때도 문제가 됐고요. 노동시간 69시간 문제 때도 혼란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답답하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정권이 어떤 왜 정부를 맡으려고 했었나 윤석열 대통령은 왜 대통령이 되려고 했었던가 대통령 그 자체가 꿈이었나 아니면 대통령이 되어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목표가 있었던 것인가 노동연금 교육개혁 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교육만 하더라도 작년에 킬러 컨텐츠 문제 때문에 얼마나 또 교육개혁 혼란이었습니까 의대 정원 2천 명 느닷없이 왜 2천 명인지 설명이 또 부족하지 않습니까 합의도 안 되고 지금 여태 이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정부의 명운을 결정짓는 이슈가 됐었는데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최종 거부권을 행사를 한 게 확인이 됨으로써 앞으로의 이 정부의 길은 상당히 험난할 걸로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최상병 특검 문제부터 김건희 의사 문제까지 굉장히 장시간 이렇게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여기서 1부 순서 마감하고 저희는 2부 순서에 이인영 의원 모시고 현안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대장남에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의원님 오늘 좋았습니다. 특정 예고병 다음 시간에 비자요. 특정 예고병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 저는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윤희 씨 오늘 못 보던 물건이 생겼어요? 아이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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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누가 좋은 겁니다 혹시 제 팬분이 주셨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국제적인 셀럽이었던 거예요. 국제적인 셀럽이요? 그래서 애플에서 이제 신제품 나오면 이렇게 막 보내주시고 그런 분인데 이제 본인이 아이패드가 워낙 많으니까 오윤희 씨는 왜 핸드폰으로 하시냐 다른 분들 다 노트북 아이패드 있어 보이는데 너무 없어 보인다. 그래가지고 선물해 주셨어요. 오늘 못 보는 기계가 생기니까 뭔가 첨단 장비를 장착한 방송 전에는 여기에 뭐 깔린 거 아니냐 해킹 뭐 깔린 거 아니냐 왜냐하면 혹시 스파이 앱 같은 게 깔려 있으면 정보없이 우려가 있으니까 한번 보안 챙기는 김에 확인해봐라 이런 우려를 말씀드린 거죠. 정말 대단한데요. 제가 인사 안 드리고 얘기해도 되는 거죠. 아니 팬 대단하신 게 저기 아이패드 외에는 아이패드만 보통 아 맞아요. 근데 키보드 뭐 하얀 펜도 있더라고요. 저기 키보드가 한 5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럼 팬슬도 따로 구입까지 그러니까 풀세트로 딱 맞춰주신 거예요. 저희가 요즘 디올백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자꾸 이게 청탁 아니죠. 누구 만나게 해달라 이런 거 아니죠. 아 그런 거 가능합니까? 어쨌든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낡았는데. 어제 김해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15기 추도식이 있었는데요. 여야 모두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했지만 각 당의 해석과 행보는 굉장히 판이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말에는 체병 특검 통과를 촉구하는 장외 집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정치권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훈 대력의 변호인을 맡고 계신 김규현 변호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규현입니다. 왠지 필승해야 될 것 같아. 앉아있어서 제가. 저는 연단에 있어서 이렇게 육성으로 연설하시는 것만 보다가 오늘 이렇게 뵀는데 외모가 너무 에뛰져가지고 좀 그 무게감이 다르게 보입니다. 요즘에 그냥 하도 돌아다니고 고생한다고 살이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살이 엄청 빠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빨리 이 사태가 끝나가지고 이따 저희가 또 상상 몇 개 드릴 테니까 챙겨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궁금한 게 혹시 박정훈 대력의 변호를 어떤 계기로 좀 맞게 되신 겁니까? 원래는 이제 작년에 7, 8월에 채혜병 사건이 터졌을 때 그때부터 저는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 활동을 계속 해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광화문, 용산 등에서 집회도 하고 하다 보니 박정훈 대력을 알게 되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도와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소속돼 있던 법무법인이나 이런 데 사정이 있어가지고 공식 변호인은 못 맡았고 그래서 밖에서 계속 도와드리다가 이번에 이제 이걸 맡을 수 있는 법무법인으로 옮기면서 공식적으로? 제가 명함을 받아보니까 옮기신 로펌이 서초동의 김현장이에요. 금색으로 돼 있던데 그거 좋은 곳이에요? 금색인가요? 그냥 그렇게 불리는 곳이라는 거죠. 엄청 큰 로건이고. 회사가 좋은 거지 제가 좋은 건 아닙니다. 아직도 전국 빌딩에 있습니까? 사무실? 네. 거기 있습니다. 법원 앞에. 이어서 김성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저 말씀하실 때 필승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좀 해봐줄 수 있어요? 원래 필승 이렇게 하잖아요. 앉아있지만 일단 필승! 멋있다. 갑자기 무게감이 느껴지는데요. 근데 우리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해병대를 같이 생활해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딱 각을 맞춰가지고 필승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보통 그렇게 안 하던데요? 팔승! 이렇게 하던데요? 팔승이요? 약간 지금 필자 발음을 좀 이상해요. 발음을 이제 그냥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게 그냥 안 들리죠. 해! 해! 악에 받쳤다는 것이 처음에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해병대들은 훈련소 갓 나온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딱 군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그랬을 때 저도 한 두 달 동안 같이 해병대랑 생활했었어요. 왜요? 후반 교육을 같이 해병대랑 받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해병대에 있는 친구들하고 나중에 이제 헤어질 때는 눈물 질질 짜고 막 이랬지만 그때 그 친구들이 갑자기 얼굴이 지금까지도 생각나네요. 굉장히 고생했구나. 우리 지금 육군은 좀 풀어줘가지고 이러고 가는데 해병대 쪽으로 반짝 들어가지고 뒤축이 다 싹 까져가지고 훈련만을 하고 너무 훈련을 고되게 받아가지고 이 뒤꿈치가 다 까져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해병대 세모 세모어카 세모어카잖아요. 그걸 제대로 막 못 신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해병대가 세긴 세구나. 훈련 받을 때는 엄청 후회했습니다. 사실. 너무 힘들게 훈련 받으니까. 두 번째 정보 드리면 카치차 떨어져서 간 겁니다. 이번 주 갤럽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5월 2주차와 전과 동의입니다. 24%를 기록을 했는데요. 총선 이후 떨어진 다음에 낙폭을 회복하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연령별로 보니까 20대부터 50대까지 긍정평가 모두 20% 아래예요. 기본적으로 보면 60대 이상이 떠받치는 구조 같은데 변호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여론조사를 얘기하는 게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24라고 하는 숫자를 얘기한 게 벌써 한 달 전이에요. 한 달 전이나 지금이나 24로 똑같아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어요. 대통령이 나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직접 인사도 나와서 기자들한테 발표도 하고 기자들한테 질문도 일단 받았고 어찌 됐든 간에 몇 개를 받았는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대통령이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은 똑같은 거예요. 싸늘하죠. 바뀐 게 없으니까요. 대통령이 국민들이 이미 아는 거죠.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 국민들 마음에 실망한 게 너무 커가지고 그 대통령이 어떤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다시 마음을 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의 최악인 거죠. 최악인 건데요. 모르겠어요. 윤 대통령 입장에선 24나 있잖아.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건 너무 슬픈 일이에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10대부터 50대까지는 다 10%대예요. 10%대 지지율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60대가 41 70대 이상이 43 그러니까 60대 70대 이상이 버팅겨주는 정권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보수가 45 중도가 16 진보가 9 그러니까 중도가 중요해 보이더라고요. 중도가요. 부정평가가 74예요. 그러니까 긍정평가가 16이고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수 진영에서 긍정평가가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절반 절반이에요. 아 보수에서도 네. 보수에서도 45, 46이에요. 긍정평가 45, 46밖에 안 된다는 거는 보수에서도 절반은 이것도 제가 한 달 전에 말씀드렸던 거하고 크게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에서도 볼 때 이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라고 하는 건 이 숫자는 숫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착시 현상이 있는 건데 만약에 60대 이상을 조금 덜어낸다거나 아니면은 보수층에서 볼 때는 60대 이상만 조금 덜어낸다고 하면은 보수의 절반만 가지고 있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거의 최악인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긍정평가에 대한 긍정 이유를 묻잖아요. 주관식으로. 네. 늘 똑같아. 뭐요? 뚝심이요 또? 어 그런 거죠. 그런 거. 뚝심. 외교 뚝심 뭐 이런 것들이죠. 외교. 아 근데 외교 뭐 하지도 않았는데 뭘 외교. 안 나갔어요 요즘. 네. 의대정원 학대가 4%포인트 정도 올라갔다고 하는 게 좀 다른 점이고요. 그냥 전반적으로 잘한다. 주관소신.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한다. 경제민생. 결단력. 뚝심. 추진력. 서민정책. 복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쭉 내려가는데요. 그냥 물어봤을 때 뭐라도 얘기를 해야 되죠. 이유를 찾아야 되잖아요. 대통령을 긍정평가하는데 이유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수상적인 이유를 대는 거예요. 보통은. 근데 부정평가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구체적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부정평가 이유가 한 3분의 1 정도 더 많아요. 부정평가 이유는 늘 똑같은 거지만 경제민생물가 소통미협 독단적 일방적 거부권 행사가 이번에 들어갔어요. 거부권 행사가 들어갔고 외교 그리고 또 최근에 안 보이던 분이 보였잖아요. 김건희 여사 문제 의대 정원 학대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경험 자질 부족 해병대 수사 배야 이것도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통합협치 부족 서민정책복지 부정부패 미리 공정하지 않음 해외직구금지 해외직구금지도 최근에 그 때문에 올라와 있고요. 신중함 부족 성급함 정책비전 부족 일본관계 주간소심부족 주변에 휘둘림 공약식전하지 않음 직무태도 진실하지 않음 신뢰부족 국고낭비 검찰 권력 과도 부동산 정책 그리고 기타예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드린 건데요. 어떠세요? 우리가 느끼는 것하고 비슷하죠. 국민들이 이미 다 평가 끝났잖아요. 총선에서도 심판했고 그런데 총선 이후에도 대통령은 아예 달라진 게 없고 더 심해지고 있잖아요. 인사 이상한 사람들 또 다 해놓고 또 거부권하고 국민들이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우리 미소님이 죄 없는 백성들만 고생하는데 국회에서는 이 국민들의 민심을 받들어서 이제 좀 공격적으로 나가야죠. 저희 평론가님이 아까 부정평가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눈에 띄는 게 이번 주에는 거부권 행사 지난 조사보다 4%포인트 상승한 7% 기록했죠. 진배 없는 내용이 또 있는 게 해병대 수사 외압이 또 3%예요. 사실상 같은 동일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10%로 봐야 됩니다. 그런 상황인 것이고 김건희 여사 문제도 5% 결국은 요를 하면 어떻습니까? 특검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사님 당연하죠. 지금 특검을 제가 한 4, 5월부터 계속해서 얘기해오고 있고 그것이 이제 민심으로 총선에서 반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또 거부권을 행사하는 걸 보면서 누구나 저는 이제 실망한 것이다. 그게 반영된 거 아닌가. 그런데 특검법 또 올라가도 또 거부할 거 아니에요? 이거 받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받을 수가 없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화요일에 있을 재표결 때 한번 집중을 해봐야죠. 저는 그래도 기적이 일어날 것으로 믿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번 주말에 예비역 전우회와 함께 거리로 나가신다고요? 네. 특검을 거부를 했으니까 저희는 그러면 사생결단 저항하겠다고 이미 선포를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저희도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죠? 세상에 해병대는 기본적으로 보수 색채가 강하거든요. 또 빨간색이잖아요. 그렇죠. 빨간색은 우리가 원조입니다. 그러네. 강렬한 빨간색. 그렇죠. 진짜 빨간색. 원조 빨간색. 저희가 진짜죠. 그런데 해병 어떤 기사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조선일보 기사에서 어떻게 보수 정권이 해병대랑 척을 지나. 이런 말이 나왔는데 해병대를 거리로 뛰어나오게 만드는 정권은 진짜 정말 이례적이고 역사적 유례없는 말 그대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 때요. 뭐 대모하잖아요. 하면 앞에서 정경하고 그 당시에 뵙고 있다는 게 많았으니까. 막으면 역부족이잖아요. 보통은. 그런데 한 번은 크게 시위를 하는데 해병대가 나왔어. 해병대가 와 그렇게 하니까 못 와. 갑자기 그 생각이 확 드네요. 해병대가 길거리. 기세가. 응. 나가서 막 펠퍼폭으로 하고 철회탄이 터지는데 꿈쩍도 안 해. 가만히 있어. 못 와. 그러니까 해병대가 나온 건 거의 끝까지 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병대가 마지막 나올 정도면 마지막에 더 이상 안 됐다고 민심이나 아니면 대학 때 조차도 제가 그럴 때는 크게 시위를 하면서 도저히 이건 안 된다고 판단했을 때 그때 해병대가 우리도 나갈게 그러면서 옷 입고 나왔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 딱 그때인 것 같아. 저희 단체에 보면 노해병님들도 많이 계세요. 젊은해병부터 노해병님들까지 많은데 월남전 참전하신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냥 진상규명 이런 것만 외치고 퇴진이라든가 거리에서 시위를 한다든가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해병대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성향적으로. 진상규명만 하면 되지 굳이 퇴진까지 할 게 뭐가 있어. 이런 것들이 많고 또 집회시위 하러 나가면 또 미군 철수하라는 놈 그런 놈들 올 거 아니야. 거길 어떻게 가. 이랬었는데 이제는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아니 어쩔 수도 없는 것이 오늘 또 새로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겨레신문이 보도를 했는데 지난해 7월 30일이죠. 최해병 순진사건 조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국가안보실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이 여권 인사에게 대통령이 역정을 냈다고 전했다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증언 자체가 해병대 안에 간접 증언이었다면 뭔가 직접 증언에 가까이 와 있는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vip 소위 경로설. 이게 나올 수 있는 진원지는 크게 세 개로 저는 보거든요. 직접 대통령 말을 들은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대통령실이 있고 이제 그거를 전해들은 이종섭 장관 같은 국방부가 있고 그걸 또 전해들은 대통령실이나 국방부에 전해들은 김계현 사령관이 있는데 세계축인데 지금까지는 김계현 사령관 위주로 이렇게 나왔다가 이제 대통령 육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 그거를 여기저기 말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걸 들은 사람이 지금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 육성을 지금 직접 들은 사람이 그 당시에는 아마 이게 그렇게 크게 될 줄 몰랐었나 봐요. 그랬겠죠. 그랬겠죠. 그러니까 아마 별일 아닌 늘 싹 있는 일일지도 몰라요. 경우란 말을 하도 많이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거기서 대통령 우리 또 역정 내줬어 하면서 여기저기 그냥 막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게 이제 이번 녹지 파일에서 나온 거군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의 봉통 기자들이 기사됐을 때 이 정도 이제 말 그대로 중량감 있는 얘기를 기사로 쓴다. 그리고 여권 인사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아마도 중진 의원급은 돼야지 아마도 이렇게 기술에서 가장 높지 않습니까? 이 정도 신뢰가 있거나 이 정도로 한결신문이 일면 머리에 올렸다고 하면 여러 차례 풍문처럼 들리는 얘기가 아니라 직접 누구한테서 내가 들었어라는 그 사람까지도 확인이 가능하다 가능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대통령실에서 7월 31일 날 윤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가안보실 회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대통령이 주관하는 회의라고 하면 최소한 차장 둘 들어가는 것 정도. 그리고 난 다음에 추가로 들어가 봐야 몇 명 안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 회의에서 대통령이 보고받고 경로를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회의 참석자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여권 관계자한테 그때 역정을 냈어라고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 여권 관계자도 신뢰가 있을 만한 사람이고 그걸 들려준 사람까지도 한결의 신문이 얘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이름은 공개하기 어렵지만.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한테 들었다고 특정을 그 사람을 국가안보실의 차장이든 누구든 특정해버리면 이 사람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보호를 위해서 이 사람이 아마 한결의 신문 기자한테 얘기해줬을 때는 나 이름 좀 가려줘 이렇게 얘기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일부러 가려주기 위해서 안 했을 거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보통 내임당은 이런 내부 고발자들이 한 명 두 명 막 튀어나오면서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지금 말씀도 하셨지만 그동안에는 김계한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한테 말했어. 박정훈 대령의 주장이었던 거거든요. 그걸 망상이라고 그랬었어요 초반에. 진짜요? 김계한? 네. 박정훈 대령의 망상 내지는 박정훈 대령이 자기 죄를 피하기 위해서 막 지어내고 있는 걸로 보인다. 소설이다. 거의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계한 사령관 휴대전화에서 vip 경로서를 다른 간부에게 얘기한 녹취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본인이 망상이 있네. 중계한 사령관이. 그걸 보고 박정훈 대령 입장에서는 이 몇 개월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렇죠. 자기를 거의 정신병자로 지금 몰아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김종대 의원님이 매부쇼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김계한 사령관이랑 박정훈 대령님이랑 공수처에서 조사를 따로따로 했는데 박정훈 대령님이 인사를 하고 싶다고 했대요. 김관 사령관한테. 인사를 하고 싶다? 네. 끝나고 나서.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대요. 박정훈 대령이. 그런데 김계한 사령관이 끝까지 인사도 안 하고 싶다라고 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찔려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요. 자기가 찔리는 거지. 아니 뭐 대질조사 회피한 거는 본인의 피의자의 이익에 반하는 거니까 이해가 갈 수 있다고 하지만 인사도 못합니까? 그러니까. 아예 보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 부하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그러면서 이유를 대는 게 해병대에 피해가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제일 큰 피해자. 그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그 발언 들으면서 군검사 도베르만이라고 유명한 드라마 있잖아요.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군검사를 다룬. 그러니까 주인공이 군검사거든요. 그러니까 부패한 군 내 조직. 그리고 상관. 그러니까 사단장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즐겨 쓰는 표현이 저런 거예요. 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군인이 말이야. 이런 남북 대치 상황에서 우리가 다 이렇게 막고 있는데. 우리를 이런 취급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자기를 위해서 사실은 말하는 거지. 군을 파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김기환 사령관이 입을 열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그동안에 박정원 대령의 주장만 있었을 뿐인데. 이제는 김기환 사령관 휴대폰을 포렌식 해봤더니 김기환 사령관이 해병대 고위 관계자한테 vip 경로설에 대해 언급하는 음성 녹취 파일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됐고. 그 고위 관계자라고 하는 아무래도 부하겠죠. 그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했더니 그때 김기환 사령관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vip 경로설이라는 게 박정원 대령의 주장이 아니라 실제로 김기환 사령관이 어떤 방식으로도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현재까지는 모르지만 발언한 거는 부인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고 국가안보실 통해서 김기환 사령관한테 누가 얘기를 해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위라고 하면 이종석 국방장관이나 보좌관이나 국가안보실에 파견되어 있는 군 보좌관이나 국방보좌관이나 이런 사람들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여권 관계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경로를 통해서 vip 경로설이 확인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군라인이 아니라 다른 여권 관계자를 통해서 어디 국가안보실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한테 여권 관계자한테 얘기해 줬다는 얘기가 되니까 vip 경로설의 신빙성이 더 높아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처럼 물증과 진술이 차례차례 증거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데 이쯤 되면 공수처에서 대통령실을 상대로 검사 출신이시니까 뭔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제가 항상 바라는 바이고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특검을 제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아직 누구인지 잘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누군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빨리 통화 내역이나 이런 거를 핸드폰을 압수하든지 통화 내역을 조회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통화 내역이 7, 8월이면 다 삭제된단 말입니다. 모르는 분들이 설명이 왜 그런 겁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통화를 하면 그 내역이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통화를 했다라는 게 통신사의 기록이 남죠. 그거 보관 기간이 1년이에요. 그럼 특정할 수는 없어요. a라는 핸드폰 것만 1년 이상 이렇게 보관을 더 하고 싶다. 지금 그걸 모르니까.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 김계환 이종선 이시용 비서관 이런 사람들은 특정이 됐으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도 공수처가 확보를 해놨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보세요. 지금 또 나도 들었어. 나도 들었어. 대통령이 역정을 냈어라는 그런 말한 사람들이 지금 있는데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있고 또 비선이 개입했다는 지금 보도까지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확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수사를 해보면서 그렇군요. 특정해서 해보면서 이 사람이 나오면 확보하고 또 나오면 확보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이 뭔가 튀어나왔는데 지금 시기가 9월달이다. 그럼 없는 거예요. 통화기록이. 일종의 지금 우리가 거론했던 이런 사람들은 내부자들이거든요. 내부자들은 서로 입을 맞출 수 있잖아요. 통화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내부자들 사이에서는 그것 때문에 통화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부정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물증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러고 있죠. 그렇게 하면 내부자들끼리는 다 입을 맞출 수 있는데 그럼 내부자라고 우리가 생각되지 않은 누군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 튀어나오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때 내가 누구한테 들었어. 아니면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이런 얘기들을 넓게 확인을 하면 그러면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내부자들은 이종석 국방장관 굳이 호주로 내보내려고 했던 거랑 마찬가지지만 회유할 수도 있고 설득할 수도 있고 강압을 할 수도 있고 겁박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또 거기에 처벌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수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가 7, 8월 전에 빨리 이루어져야지 통신기록이 원활하게 전부 다 확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가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는 건 제가 인정을 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런데 제가 여전히 특검을 주장하는 이유는 공수처는 역량이 열심히 하지만 인력과 자원이 딸려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검사 거의 수사팀이 한 3명 정도라고 하잖아요. 이 정도 사건을 검사 3명이서 하라는 건 죽으라는 거예요. 너무 열악하냐. 그러니까 보세요. 김계환 사령관 한 명 조사하는데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끌고 있어요. 한 명 조사하는데 보세요. 앞으로 이시원 비서관 남았죠. 이종섭 장관 남았죠. 신범철 차관이나 안보실, 임종등, 김기훈 이런 사람 다 불러야 되는데 10명 넘어요. 10명, 20명 되는데 그러면 한 명당 한 달씩만 하면 얼마나 걸릴 거예요. 쉽게요. 1년이 없나. 특검을 하면 인력이 100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하루에 4, 5명씩 불러다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법정 수사기간 3개월로 딱 정해놨죠. 아마 대통령 연장 안 해줄 거니까 2개월입니다. 2개월 안에 다 끝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안 받잖아요. 그런 좋은 방법이 있는데 반대하는 데 이유가 있겠죠. 이런 상황인데 오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다시 한 번 힘을 모아달라면서 친전을 보냈다고 합니다. 김웅 의원은 그따위 당론 못 따르다 공개 선언을 했지만 이렇게 표단 속에 나서고 있는데 28일 본회의 이거 어떻게 될까요? 좀 안타깝게도 아마 재결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17명까지 반란표가 나오기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 일단 배신자 프레임 얘기를 할 거고요. 아무래도 지금 낙천, 낙선받았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아예 안 할 거면 모르겠는데 안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한 번 정치에 발 들여놨는데 다음번에 또 공천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일종의 물론 무기명 투표이긴 하지만 만약에 출석을 안 한다고 하면 그것도 또한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체로 퇴장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단체로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단체 행동을 해버리니까 반란표가 안 생길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만 투표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의 방법이 단체로 빠져버리면 모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단체로 다 빠지지도 못해요. 눈치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일종의 겉박을 하는 거지. 겉박 아닌 겉박. 김태훈 충남지사가 얘기한 것처럼 너네 이 당 떠나. 반란표 던지는 것들 찾아내기만 해봐. 다 그냥 너 인생 쫑치는 거야. 이렇게 하는 방식 하나 하고 그다음에 회유하는 거예요. 공공기관 자리 90개 정도 지금 다 비워놨다는 거 아니에요? 비워놨는데 공공기관 자리 가면 몇 년은 편안하게 윤석열 정권 끝날 때까지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그거 지금 안 뿌리고 그대로 가만히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너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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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지금 얘기를 하면서 설득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경 원내대표 말이 친전이지. 사실은... 겉박한 거죠. 겉박한 거지. 그렇게 하고 회유와 겉박을 동시에 하면서 이번에 반란표를 막으려고 할 거다.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세 명이 찬성표 던진다고 하는 거잖아요. 안철수, 김웅, 유희동. 김웅은 뒤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상관없죠. 안철수는 믿을 수 없는데. 안철수 의원은... 또 믿어요? 나중에 펴보면 알겠지. 그런데 안철수 떠날 수도 없고 지금 참 안철수 의원이 곤란한 상황일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면 유희동 의원이란 말이에요. 유희동 의원도 22대 국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끝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버리고 나머지 3표 지금 확실한 건 3표인데 우르르 데리고 들어가고 나온다.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3표 이상이 나와버리면 국민의힘에서는 누군지 색출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 코멘트가 이렇게 나와요. 10명 때까지는 아니지만 설득하는데 골치가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아마 마음이 오락가락하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말을 하지 않거나 이걸 어떻게 내가 반대표를 던져요? 라고 말하는 의원들이 있다는 소리예요. 21대. 그러면 한 6, 7명 정도가 반란표가 나오잖아요. 그럼 국민의힘이 엄청 시끄러울 거예요. 그렇겠죠. 통과는 안 되지만 통과는 안 되지만 그거 누군지 찾으려고 할 거고 시끄러울 것도 없고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누군지 모른다는 사실 이게 제일 무서운 건데 만약에 국민의힘은 물가림 별로 안 했잖아요. 현역 의원들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버리면 낙천 낙선자들 빼고 진짜 현역 중에서 배신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반란표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는데 22대로 넘어가면 반란표가 8표밖에 아직 많아요. 8표만 나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지금 안철수 의원을 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한 4, 5명이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못 막는다는 거예요. 아 그렇으면 좋겠다. 그렇게 22대 때 다시 발의해서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했는데 그때 가서는 더 불안해지지. 국민의 여론은 더 험악해지고 압박은 더 심해지는 상황에서 만약에 여차해서 마음 바꾸는 의원이 진짜 5명 안쪽으로만 나와도 그냥 거부권이 무력화되고 윤석열 정권은 그때부터는 저는 이미 레임덕 상태라고 보는데 그냥 대두덕으로 가는 거예요. 대통령이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으로 가버릴 거예요. 아니 이렇게 지금 수사의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마음 졸이고 마음 아픈 사람은 항명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대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심경으로 어떻게 좀 보내고 계신 겁니까? 오직 해임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군인이기 때문에 출근은 해야 돼요. 사령부에서 외딴 곳에 떨어져 있는 사무실로 혼자 출근합니다. 8시부터 5시까지 혼자 있는데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을 보고 대화를 하고 돌을 보고 대화하고 거의 그러는 수준까지 지금 그 사무실이 어떻게 생겼어요? 면벽 수행한다고 막 이렇게 그냥 뭐 아무것도 없으면 혼자 있어요? 네. 책상 하나 있고 아 사무실 하나에 책상 하나만 달랑 있고 네. 책상 하나 있고 거기에 다른 사람은 없고요. 다른 사람은 없고요? 네. 그냥 혼자 있는 겁니다. 그래도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 이런 거는 대령님도 잘 알고 계신 거죠? 그럼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대령님이 버티고 계시죠. 저는 이런 분들이 진짜 막 다중에 국방부 장관되고 크게 힘과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왜냐하면 엄청난 용기를 낸 거잖아요. 자신의 불이익을 감소하고서라도. 이런 사람들을 추대해줘야지 자꾸 이런 사람들은 무슨 뭔가 권력을 주려고 하면 또 막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너도 나도 용기를 내줘. 아니. 그런데 더 웃기는 건 윤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윤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었었잖아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런 줄 알았죠. 우리 전국민이 다 속았죠. 그런데 어떻게 반대 입장이 돼 가지고 저렇게 사람을 만들 수 있나.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검사들이 이제 애들 신인검사들 가르칠 때 그런 말을 해요. 범죄자로부터 배워라. 범죄자로부터 배워라. 왜냐하면 수사를 잘하려면 범죄의 방식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노하우를 알아야지. 무슨 생각을 하고 걔네들이 무슨 노하우를 가지고 어떻게 범죄를 저지르는지. 범죄자들하고 친해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사하면서 막 이것만 자꾸 조사하지 말고 더 걔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범죄자들 이런 걸 더 물어봐라. 그래야 이제 수사하는 방법이나 이런 걸 성장할 수 있다. 그런데 윤석열도 수사로는 날리던 검사 아닙니까. 그렇죠. 범죄자로부터 배우라고 했지 범죄를 저지르라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대통령 수사를 하다가 대통령이 돼버린. 보통 이제 조폭 수사하다가 조폭이 되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대통령 수사를 하다가 대통령이 됐다. 범죄자 수사하다가 범죄를 또 저지르라고. 그런데 그 말씀하신 말씀 나오게 드리면 대통령 수사를 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를 했습니다. 문꼬리 3인방 중에 정오성 정촌문비서관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이번에 구속을 시킨 게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특검에서. 그런데 묘하게 대통령실에 들어오셨답니다. 비서관으로. 저 이거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게 전형적인 범죄자와 친해졌다가 진짜 친해졌나 봐요. 이거 국민이 어떻게 답드하지. 도대체 그분이 대통령실에 들어왔고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저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도 않고. 혹시나 저는 이제 하는 게 맨날 최혜병 사건이니까 최혜병 사건도 지금 여기저기에서 나도 들었다. 경로설 들었다. 이러면서 이제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흘러나가는지 그 메커니즘을 정오성한테 배우려고. 그런데 대통령실 관계자 멘트를 보면 정오성의 충성심을 높이 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정오성을 따로 만나기도 했었다고 하고 대통령실에 작년 하반기에 이미 집어넣고 싶어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러면 검사 입장은 제가 안 대봐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도 미안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오성한테도 수사를 하다가 이런 혐의로 일종의 범죄자가 된 건데 거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검사가. 이런 국정당 사건을 수사하면서 내가 기소하고 저 사람 감옥에다 넣었다고 하는 것에 일종의 죄책감 같은 미안함이 들어요. 범죄자를 넣었는데. 인간적으로는 그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검사들이 그런 말을 해요. 어디 가서 네가 수사를 해가지고 누구를 구속시켰네. 어떤 사건을 파헤쳐서 다 엄단을 했네. 이런 건 절대 자랑하지 말아라. 그거는 자랑할 것이 아니다. 결국 사람을 집어넣고 처벌하고 하는 거는 그렇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거는 자랑할 것이 아니다. 패꼬지를 하는 거니까요. 이런 말을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나하고 직접적으로 척을 지거나 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냥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집어넣고 하는 거랑. 인간적으로 그런 연민이 들 수는 있죠. 범죄자들도 만나보면 그 사람도 다 가족이 있고 자신이 있고.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는 그거고 공과 사는 구분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평소 스타일이나 이런 걸 보면 공사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조폭 수사하는데 지금 형님에 대해서 부러워. 어떻게 잘못한 거였으면 자백 좀 해.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다가 저는 끝까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충성심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검사 입장에서 너 진짜 대단한 애구나. 진짜 어떻게 이렇게 배신 안 할 수가 있니. 그러니까 정호성 딱 그런 거잖아요. 끝까지 박근혜 전송을 지키려고 했지. 끝까지 보호하려고 했는데 휴대폰에서 우르륵 쏟아져 나오는 바람에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지만 끝까지 보호하려고 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그 충성심을 높이 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이 사람을 쓰는 심리를 보면 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 윤 대통령이 쭉 그런 스타일인데 정치인들을 안 믿잖아요.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들도 안 믿을 것 같아. 저도 맨날 뒤에 가서 딴소리 하고. 그러니까 정호성 같은 저렇게 충성심 있는 애를 데려다 옆에다 갖다 놓으면 나는 절대 나를 배신하지는 않겠지. 혹시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고세요. 본인은 그런 생각 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온 국민이 촛불을 틀어서 탄핵을 하고 문꼬리 3행방은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도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똑같이 대통령 비서실로.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최순실 씨도 지금 기다리고 있을걸요. 자기도 어디 오는 자리 취업하올라. 다 풀어줘 우르르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무래도 이게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지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으로서 공정과 상식을 걸고 뭔가 자기가 과거에 엄단했던 범죄를 등에 얻고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이런 굉장히 역발상을 하니까 국민들이 참 이게 난해한 거죠. 이분이 뭘 하고 싶은 건가. 나오셨으니까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검사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잖아요. 자꾸 판단하다 보면 선악 구분을 하게 되잖아요. 윤 대통령은 내가 죄인을 만들 수도 있고 죄인을 안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 사고에 완전히 젖어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선악이라고 하는 구분 개념 자체가 사실 우리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건 어찌 보면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전지적 능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야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 건데 그런데 도치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진짜 옛날 특수부 검사들의 어떤 악습 적폐 같은 그런 건데 원칙적으로 검사들한테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을 수사하는 게 아니다. 사람을 수사하는 게 아니다. 검죄를 수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다 보면 사람을 수사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다 보면 저놈 되게 나쁜 놈 같고 죄를 지은 것 같고 내가 저놈을 꼭 잡아야지 하면서 감정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걸 조심해야 되고 거기서 항상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다 보면 저놈은 자기만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모든 걸 다 재단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하면 저놈은 나쁜 놈이 된다. 내가 보기에는 얘는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일반 국민의 감정이나 또는 어떤 법적인 기준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현저하게 동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박정훈 대령의 재판은 어떻게 볼 수 있는 겁니까? 항명죄로 기소가 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 사건의 쟁점은 그거죠. 그러니까 공소장상에서는 이첩보류 지시를 위반한 걸로 나옵니다. 이첩보류 지시를 위반.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이 사단장까지 해가지고 경찰로 넘기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거 넘기지 마 이랬다는 거예요. 사령관 얘기했죠. 그 목적은 뭐겠어요. 사단장 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형식적으로 어쨌든 넘기지 말라 그랬는데 넌 넘겼으니까 항명죄야 라는 건데 그러면 이 명령이 정당한 명령이냐. 이게 첫 번째 쟁점이고요. 그런데 박정훈 대령의 두 번째 쟁점이 있어요. 이건 잘 모르세요 사람들이. 박정훈 대령한테 그 명령이 도달했냐. 어떤 명령이요? 그러니까 넘기지 말한 지시가 전달됐냐. 우리가 알기로는 그 이첩보류 지시는 이종섭 장관이 한 거예요. 그렇죠. 이종섭 장관이 해병대 사령관한테 한 거예요. 그럼 박정훈 대령한테 누가 명령해야 됩니까? 해병대 사령관이 명령을 해야죠. 박정훈 대령은 지금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을 위반했다는 걸로 기소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병대 사령관이 명령을 안 한 것 같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런 겁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해병대 사령관도 알죠. 이종섭 장관이 갑자기 결제까지 해놓고 다음날 야 다 취소해 넘기지 마. 이렇게 하니까 왜 이러지 갑자기? 해병대 사령관도 알아봤겠죠. 경의를. 경의를 알아봤는데 대통령이 경로를 했대.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박정훈 대령한테 얘기까지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상황에서 이종섭 장관이 넘기지 마 이러니까 당연히 사단장 빼 이런 것까지 묵시적으로 다 받으니까 사령관도 무서운 거예요. 내가 잘못 지시했다가. 이거 국권 명령 아니야? 이거 괜히 박정훈한테 내가 지시했다가 나도 직권남용 나중에 문제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박정훈 대령한테 야 국방부에서 경찰로 넘기지 말라 하는데 어떡하지? 아 어떡하지요? 지시한 게 아니라 명백한 지시 행태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틀 동안 토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틀 동안 토의를 했는데 결론이 안 나고 하니까 그다음 날이 원래 넘기기로 예정돼 있던 날이에요. 결론 남기 없으니까 박정훈 대령은 예정일이네 하고 넘긴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사령관이 박정 김계환 사령관 그러니까 7월 31일 날 사단이 있었고 대통령 경로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8월 2일 날 결국 이첩한 걸 다시 돼가지고 오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시간이 며칠 뜨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며칠이 뜬 거잖아요. 원래 8월 2일은 이첩하기로 계획됐던 날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첩 보류 지시는 7월 31일에 내려왔고 그러니까 31일 8월 1일 이틀 동안 해병대 사령부에서 엄청나게 고심을 한 거죠. 다른 간부들까지 지금 회의를 참여해갖고 토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명확하게 나온 것이 없다. 왜냐하면 군검찰이 처음에 해병대 사령부에 쳐들어왔을 때 누구부터 조사했냐면 박정훈 대령 조사한 게 아니라 김계환 사령관부터 조사를 합니다. 그래요? 국방부의 인식에서는 어때요? 분명히 넘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해병대에서 넘겨버렸어. 사령관 이놈이긴 말이야. 그럼 국방부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해병대 사령관 이놈이? 이렇게 생각하고 군검찰을 보낸 거죠. 여기서부터는 제 추측입니다. 군검찰이 그래서 사령관부터 조사를 하면서 넘기지 말라는데 사령관 너는 왜 넘겼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사령관이 내가요? 아니 난 생각해보니까 김계환 사령관 집단 항명의 수괴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아니요. 난 지시했어요.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강하게 추측이 되는 거고 실제로 군검찰 1회 조사에서 김계환 사령관이 내가 명확하게 박정훈 대령한테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며칠 뒤에 2차 3차 조사에 가서는 내가 수차례 지시를 한 게 맞습니다. 이렇게 태도가 바뀌어요.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게요. 군검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거기 안에 그러면 이런 수사와 관련해서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예를 들면 지금 김계환 사령관한테 있다고 하면 수사단에 지시를 내리고 수사와 관련해서 뭔가를 이렇게 넣어라 빼라라고 하는 권한을 김계환 사령관만 갖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국방부 장관이든 안보실이든 어디든 외부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건 다 불법행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법에 따르면 부대장한테는 군사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습니다. 사령관한테 있고 국방부 장관한테도 있죠. 수사와 관련해서도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볼 수도 있어요. 수사단장이 뭔가 불법 수사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하면 제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지휘감독 권이 있는 건 맞아요. 맞는데 결국에는 그 지휘감독의 행사 방식이 목적이 정당하냐 혹은 불순한 목적이나 자기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 이걸 기준으로 이것이 불법 명령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이 첩보류 지시는 당연히 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별 이유 없이 제외하려고 한 거니까 법을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는데요. 오죄에 보면 군사경찰은 군사경찰 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지휘감독하에 직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대의 장이잖아요. 그렇죠. 김기환 사령관이 김기환 사령관이 지휘감독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럼 김기환 사령관은 아니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은 김기환 사령관을 지휘감독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수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청법도 마찬가지지만 법무부 장관이 사무를 총괄하도록 되어 있지만 검찰총장만 검찰총장만 수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되어 구체적으로 지휘가 감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법이 조금 미비한 것이 군검찰 사무에 대해서는 군대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명백하게 되어 있는데 공사 경찰에 대해서는 그런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군검찰과 경찰로 구분을 해서 하는 거구나. 지금 듣다 보니까 이첩보리 얘기도 우리 변호사님이 하시니까 잘 몰랐던 내용을 좀 이렇게 이해하게 됐는데 그런 뭔가 스모킹건이 될 만한 또 다른 얘기들이 좀 있습니까 저희는 이제 조금 더 알고 있는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이제 좀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조심스러운 상황이고 때가 되면은 어제 사건 보도되는 그런 것들처럼 국민들이 알고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런 어제 보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김기환 사령관 녹취 관련된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한겨레신문 보도도 오늘 아침에 이어졌는데 그런 스모킹건이 한 몇 개 남았습니까 지금 본인 보시기에 많이 남았죠. 많이 남았어요. 아는 것도 많아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데 좀 애매모호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하면은 많죠. 다 손가락 있습니까 그 정도 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선도 포함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비선 아마 다른 데서도 많이 물어볼 것 같긴 한데요.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될지 진짜 헷갈리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것 같고 비선과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서 밝혀내지 않는 이상은 이걸 내보내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그렇죠. 이렇게 있어요. 저희는 수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서를 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 가지 단서나 정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들으면서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저희가 그걸 정황이나 하더라 이런 것만 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내보내고 하는 것 같아요. 연금개혁한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제안을 하면서 영수회담을 하든 여당까지 3자가 만나든 간 결판을 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시큰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자고 그럴 때는 또 안 하고 아니 속도가 느리니까 빨리 해야 된다고 그러고 연금개혁 해야 된다고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말해놓고 연금개혁 하자 그러면 다음 국회로 넘기자 그러고 도대체 진심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정치적 어차피 정치인이니까 정치 행위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연금개혁 문제 21대에서 끝내자 이렇게 얘기한 거는 전국 주도권 잡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 이게 2022년 10월부터 시작된 거예요.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만들어진 게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논의와 또 연금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구조개혁이니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던데 어느 정도로 보험료율을 올려야 될지 보장률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될지 여러 가지로 논의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좁혀져서 연금개혁특위 산하의 공론화위원회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최대한 정보를 많이 주고 난 다음에 설문조사에서 어느 게 더 좋습니까 해본 거죠. 그래서 안을 받았단 말이에요. 제 선호했던 안이 지금 보험료율이 9%인 걸 13%로 올리고 사실 크게 올리는 거죠. 올리고 지금 보장을 해주는 게 42%까지 보장을 해주는데 소득대출이 42%인데 이거를 50%까지 올리자는 안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의 안은 그것보다는 낮은 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선호하는 안이 있었고 그다음에 선호하는 안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낮게 보장을 해주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많이 얘기가 나온 게 기금이 고갈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금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어쨌든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논의하기로 13%까지 올리는 데는 동의가 됐어요. 돼 있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42%까지 보장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42라고 하는 숫자는 간단히 말해서 40년 동안 국민연금을 부었을 때 그때 100만 원의 소득이었던 사람이 42만 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그걸 소득대출을 42%라고 보통 불러요. 그런데 우리 보통 40년씩 가입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소득대출은 다 떨어진 거기 때문에 국민들의 나중에 지금 노인빈곤율도 50% 가까이 되는 나라에서 소득대출을 점점 높여줘야 된다고 하는 의견이 제일 다수로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재정의 문제가 되니 42 있는 거를 43으로 올리자고 얘기했고 민주당은 50으로 올리자고 처음 얘기했다가 격차가 크니까 그럼 45까지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43과 45가 된 거예요. 좁아졌죠. 그 사회에서 막 협상하다가 국민의힘이 한 44 정도는 어때 이렇게 얘기까지 나왔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에 21대에서 논의를 했으니 21대에서 마무리를 짓자 그러면. 그래서 그 2% 1% 차이를 논의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덜컥 아자 22대에서 논의해봅시다.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찬물을 끼었네. 22대 가면 다시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경제도 어렵고 해야 될 쟁점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 그러면 또 2년 걸릴 거 아니에요.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세요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핑계를 대고 있냐면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특검법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이 논의를 가지고 본회의를 열려고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변호사님 보시기에 특검법하고 연금개혁은 무슨 관계예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게 본회의 예정돼 있는데 뭘 특검법이 그러니까 무슨 관계예요 본회의는 할 거고 제 표견을 할 건데 그때 연금개혁안 같이 처리를 하면 되죠 거기서 1%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들어보니까 43, 44, 45 그거는 그때까지 하면 숙제 끝나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그거예요. 연금개혁안은 어떻게 하더라도 국민한테 인기가 없는 개혁안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가뜩이나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연금개혁을 국민들이 더 많은 부담을 지게 하는 개혁안이 이걸 만약에 통과시켜버리거나 합의를 해버리면 여권한테 그 책임이 돌아올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안 하고 시간을 최대한 늦추는 게 좋겠다 정치적으로 계산하면 그것밖에 계산할 게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43으로 올리든 44로 올리든 간에 올리는 건데 보험료율을 올리는 게 문제 아니에요 소득대체유를 이거는 소득대체유를 지금 올린다 하더라도 당장 소득대체유를 그만큼 받는 것도 아니야 맞아요 국민연금이 올해 내년부터 0.5%포인트씩 올라가요 그러니까 4%포인트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소득에서 9%를 내는 거를 소득에서 13%를 내는 거에 되는 건데 그것도 한꺼번에 올리면 부담이 커지잖아요 내년부터 0.5씩 올리는 거예요 그럼 8년 걸려요 9에서 13까지 올리는데 그런데 윤석열 정부 임기가 거기에 계속 걸려 있잖아요 일단 3년은 앞으로 걸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금액수가 일단은 고지서에 돈이 툭툭툭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인기 없어지는 거지 그거 부담스럽지 않으면 이걸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또 지금 핑계대는 게 뭐냐면 연금 올리는 거 1%라도 그게 엄청나게 많은 게 논의가 필요합니다 구조개혁부터 시작해서 논의해야 됩니다 얘기하는데 덕지덕지 붙이고 있어요 지금 다 다시 논의하자는 얘기인데 사정이 이러다 보니까 윤일숙 전 국민의회 의원 경제학자 출신이죠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 제안을 일단 받자 즉시 받아들이고 보험료율을 13% 올리는데 합의하지 않았냐 소득대체율 같은 경우에도 44냐 45냐 이런데 일단 하고 보자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소득대체율을 계속 낮추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재정이 고갈될까 봐 그러니까 낮추고 있는 거를 금방 확 바꾸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걸 바꿔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44가 됐다고 치죠 장기적으로 천천히 44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뭐가 문제야 대통령의 의견만 상관없이 국회에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또 뭐 해줘야 돼요? 정말 재밌게도 대통령실 입장은 여야가 합의를 못했기 때문에 나는 이 논의에 못 낀다는 주장이에요 굉장히 욕설적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국회에서 그냥 하면 또 거부권 하는 거예요? 거부권이에요 연금 제약법에 대해서도 그것도 그렇게 할 수가 있죠 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것도 할 수가 있지 대다수 2, 30대들은 연금을 못 받을까 봐 걱정인 거지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조금 지금 더 내더라도 내가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주세요예요 젊은 사람들은 그런데 이걸 계속 많은 사람들이 내가 못 받을까 봐 이게 오를까 봐 걱정이다 이건 아주 잘못 입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핑계대는 거예요 지금 기성세대라고 하는 세대하고 젊은 세대하고 젊은 세대 부담이 더 커지니까 그거 보험료율을 달리하자고 그러니까 보험료율을 달리하자고 이걸 구조개혁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젊은 세대들은 나중에 가서 조금밖에 못 받거나 혜택을 덜 받으니 젊은 세대가 차라리 조금 내고 지금 예를 들면 한 40대 이런 세대들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대니까 40대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만들자 이런 식으로 아예 분리하는 방안까지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버리면 그걸 다시 계산해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다 다시 둘러업자는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이걸 이어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핑계라는 거지 하기 싫다는 얘기지 사실은 하지 말자는 소리죠 하지 말자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이걸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고생하면서 왔는데 그걸 근본적으로 다시 논의하자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뜻이지 밀고 나가요 민주당이 아니 윤 대통령은 무슨 당선자들하고 만나가지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할 일이 진짜 많더라 하지 말라는데도 할 일이 진짜 많고 그리고 내가 4대 연금개혁까지 해가지고 개혁은 꼭 완수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지 다시 이제 22대 때 자 이제 논의합시다 그다음에 다시 논의해 그다음에 윤 대통령 임기 말에 말에 딱 개혁해놓고 나가는 거지 그러면 다 차기 대통령이 그거 다 부담지게 만드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국민들은 피해보는 거 아니에요 고갈되기 전까지 빨리 이거 개정안해서 조금씩 올려야죠 그렇죠 시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이런 상황이 온 겁니다 민폐대통령 정략적인 것 때문에 그런 시기를 막 조절하고 이 중대한 문제를 그런 거 진짜 국민들한테 죄짓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의 여권이 계속 문재인 정부 비난하면서 그랬거든요 연금개혁 하나 못한 정부라고 그거 인기 떨어질까 봐 연금개혁 안 하고 갔지 않냐고 그거 우리가 손에 피 묻힌 안이 있더라도 연금개혁 하겠다고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피 묻힐 때 딱 대니까 손 탁 털고 손 씻고 싹 나가버린 거야 지금 그런데 그걸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다고 해서 막 비난하잖아요 어떻게 비난하냐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조선일보가 그랬어 그동안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여권이 왜 지금 이렇게 뒤로 빠지는 거야 오늘 대통령실 약간 비난하는 아니 일명 머리에다가 두고 여당이 거부했다고 해놨어요 그리고 사설에서도 여당이 발빼고 지금 할 때가 아니다 나서가지고 합의해라 빨리 그거라도 제발 하나 오래간만에 조선일보가 오랜만에 한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저희 구독자분께서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 우리 김규현 변호사님이 최혜병 특검 전문가다 보니까 지금 김건희 특검도 추진 중인데 양 특검이 언젠가는 이제 화학적으로 만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어요 네 이 단계에서 이렇게 할 말은 아닌데 이 말을 제가 하고 나서 정말 많은 문의를 받으시고 관심을 받으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을 자꾸 하면 오히려 정부 여당 쪽에서는 특검을 더 안 하고 싶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좀 자제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 대통령이 왜 이런 이첩보류지시 경로를 하고 했느냐 내렸는가 이게 핵심이죠 결국에는 그 사단장을 구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건 정설 아니겠어요 정설이죠 그런데 왜 구하려고 했는가 그럼 그 사단장이 구명운동을 했는가 어떤 루트로 구명운동을 했는가 그래서 경호처장 라인설이 있고 안보실장 라인설 1, 2차장 라인설이 있는데 김건희 여사 라인설도 있어요 그중에 여러 가지 설 중에 하나로 네 만약에 그 구명운동 루트가 김건희 여사 라인이었다고 한다면 이건 가정입니다 네 가정이죠 그렇다면 김건희 특검법이랑 최혜병 특검법이랑 합체가 되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용부인이 개입했다는 게 되는 거니까 국정에 개입한 게 되는 거잖아요 아 이것도요? 최혜병도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용부인이 국정에 개입하면 아직까지는 그냥 정황이나 카더라에 불과한 거라서 구체적으로 제가 밝힐 수는 없는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맞아요 아니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 게 임성근 사단장이 보니까 언론사에도 본인이 억울하다는 항변을 굉장히 두툼한 페이퍼로 한다고 들었는데 그 임성근 사단장은 대응을 공식 변호인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본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변의 법조인들이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 또한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어떤 특혜 의혹 그런 게 있다고 봐요 어떤 겁니까? 각종 대령 보직 해임 돼가지고 그냥 혼자 사무실에서 이러고 있어요 임성근 사단장은 정책연수 발령이 났습니다 정책연수? 네 그러니까 연구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쉬는 건데 그런데 사무실도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자기가 연구 목적으로 돌아다닐 수가 있고 그런데 그 정책연수하면서 연구 주제도 특정한 상황이나 재난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지휘권에 관한 연구 이런 거예요 진짜요? 최혜명 사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변론할 연구를 하라고 지금 주제를 던져놓고 정책연수를 국가재정까지 투입해가면서 시킨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다른 예산까지 전용해가지고 임성근 사단장한테 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부 군인들이 연수 가야 되고 교육 받으러 가야 되는데 누군가는 못 가겠지 왜 이렇게 최애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특혜를 주고 총애를 하는가 진짜 궁금하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궁금하네 구명운동하면서 어떤 라인을 타고 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해병대 수사단에서도 조사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이첩하는 과정에서 하면서 원래는 사령관이 징계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번복한 거죠? 번복한 거죠 그리고 원래 파견 명령이라고 그냥 보직해임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한 걸 내려고 했는데 냈죠 냈는데 갑자기 대통령실 전화하고 장관 전화와서 다 뒤집어지면서 국방부 장관이 우즈베키스탄 출장 가 있었죠 가면서 임성근 복귀시키고 가 하는 걸 출장한 다음에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도 계속 전화를 하면서 임성근 정상근무 하고 있어 하면서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VIP 경로라는 게 책임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지 이렇게 이태원 참사 때 했던 말처럼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어디선가 얘기를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경로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합리적으로 그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 뭘 대통령이 사단장 하나 구하겠다고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더구나 사명이 죽었는데 격렬하게 거부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거는 진짜 우와 파면 팔수록 정말 창피합니다. 그러니까 특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에 힘을 좀 많이 실어주셔야 됩니다. 내일 오후 3시 서울역입니다. 서울역이요? 네. 야당 시민사회 해병대가 공동으로 하는 범국민대회거든요. 내일 연단에 서십니까? 네. 섭니다. 그래서 이제 연설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취합된 정보에 따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신다고 지금까지 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어떻게 보면 과거에 국정농단 시절에 그게 재현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조짐이 지금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밝힐 거 안 밝히고 내일 연단 서서 그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때는 그냥 연설만 하고 네. 다음번에 꼭 와서 이 다섯 가지 중에 한두 가지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나누다 보니까요. 아까 처음에 해병도 같지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차분차분하면서 진짜 무서운 분이구나. 외유내강 맞아요. 그러니까요. 절대 화 안 나면서도 무서운 스타일인데요. 대통령이 잘못 물렸는데 큰일 났는데 알겠습니다. 검사 잘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렇게 조곤조곤조곤하면서 오늘도 정치권의 다양한 이슈 이렇게 짚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윤혜의 세 줄 통은 꼭 들어봐야겠죠. 오늘 초반에 우리 김기현 변호사님께서 보수지 조선일보에서 윤석열 정권은 보수인데 어떻게 해병대와 부딪히냐. 저는 그 얘기 듣자마자 바로 알았습니다. 윤석열은 보수가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다. 보수가 아니고. 그리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그 국힘 내부 분들도 보수라는 이름으로 앞으로 국회의원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본인들은 보수가 아니라 세 글자로 추격하고 싶은데. 뭐라고요? 한 글자만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 범. 자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보수가 대한민국의 보수가 조금 괜찮은 보수가 들어서는 날이 올까요? 제 생에? 제가 사는 동안? 두고 볼 일입니다. 없었던 것 같아요. 다 한 번도. 28일 화요일 재표결에서 그나마 좀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일의 짝꿍 오윤혜 씨, 김교현 변호사, 김성환 평론가까지 함께했습니다. 구경의 정치 비상구는 내일 또 낮 12시에 누가 나오냐? 김갑수 평론가가 나오십니다. 우리 갑수 선생님. 토요일 투표판을 통해서 정치적 해안을 마구마구 풀어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시청 바랍니다. 경향TV 구독, 좋아요, 팟빵에서도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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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